현재 당신의 주식 투자 실력은 만 레벨 중 몇 레벨인가요? 계좌의 푸른 물결 때문에 파란 하늘, 파란 바다를 보면 그냥 우울하신가요? 다른 종목은 다 오르는데 내가 고른 종목만 제자리 걸음이어서 답답하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실력으로 보여주는 든든한 고수들이 여러분의 주식 실력을 한 단계 한 단계 레벨 업해서 만렙까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주식 박사 만렙 박주식처럼 말이죠. 안녕 나는 주식 박사 만렙 박주식이야. 나처럼 만렙이 되고 싶으면 오늘 잘 들으라고. 오늘의 레벨업 가이드 두 분을 소개합니다. 백진수 전문가님 그리고 이동호 전문가님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각자 다 주식하시지만 전문 분야가 있지 않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산업 분석이나 기업 분석을 통해서 길게 들고 갈수록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걸 좀 많이 고민하는 편입니다. 이동호 대표님. 저도 비슷한 결이긴 한데 조금 더 빠른 타이밍으로 갈 수 있는 것들을 선호를 하고요. 아 그러니까 단타. 단타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비교하자면 단타야. 단타, 장타. 네 그렇죠. 이쪽은 약간 조급하신 편이고 끈기가 있으시고. 이런 성향 괜찮아요. 서로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분들이 만나면 사실은 저희가 시너지가 있기도 하고. 오늘 이 두 분께서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의 주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밥 주식. 오늘의 주제 알려줘. 알려줘. 내가 힌트를 줄 테니 맞춰봐. 하늘을 나는 택시. 10년 후. 홀로그램. 하늘을 나는 택시. 그러니까 플라잉카. 10년 후. 그리고 홀로그램. 뭔가 감이 옳듯 말듯 하긴 한데. 이게 SF 영화인가? 이게 뭘까요? 저는 이제 키워드를 들어보니까. 오늘 주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좀 잡히는데. 아마 이 세 가지 힌트를 듣고.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들도 감을 잡으셨나요? 오늘의 주제 너무 궁금한데요. 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공상과학 영화에서 하늘을 나는 택시. 한 번쯤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초고속 진공열차 하이퍼루프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상세계 서비스가 일상 속으로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택시지 통신 네트워크. NFT라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에 많은 기업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퓨처 테크놀로지였네요. 네. 미래기술. 갑자기 영화를 불러왔다. 예상치 못했죠. 미래기술. 저는 영화에서 봤던 일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사실. 사실 주식이랑 연관돼서 우리가 생각하면 주제를 빨리 생각해낼 수 있었을 텐데. 그냥 키워드만 보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영화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맞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만렙 박주식이죠. 저는 그냥 퀴즈다. 이 생각만 했네. 주식이랑 모든 걸 다 연관 지어야 하는데. MC로서의 자세가 아직 좀 모자라네요. 저희도 아직 첫 방송이라서 어색합니다. 미래기술이 주식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근시한적으로 보셔도 어쨌든 미래기술들은 지금 당장 나올 수 있는 기술들이 많고 또 그게 또 양산되는 시점에서 주식들은 갈 수 있기 때문에 연관될 수 있는 종목들은 너무나 많죠. 그런데 주식이란 거는 항상 미래에 확실한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기미가 보이면 선반영이 되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또 그게 현실화되기 전에 주가 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네요.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관점에 따라서 단기 투자도 될 수 있고 장기 투자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두 분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에 미래기술에 투자해서 성공하셨던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실력 검증 타임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이 이제 2022년이니까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12년에? 그 당시 이제 10년을 보고 투자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거든요. 2012년이면은 그때 뭘 투자했어요? 그때는 이제 저는 이제 네이버 누구나 다 아는 국민 종목이잖아요. 광고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당시에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광고라고 하면은 신문 지면에 실린 광고나 아니면 TV에 나오는 광고. 지상파. 지상파 광고. 미래로 갈수록 이제 광고라는 개념이 이전에는 절대 다수한테 노출을 시켜서 공급자를 소비자가 찾아오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대로 보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보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광고가 저희를 찾아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요즘에 뭐 자전거에 관심이 있다. 맞춤형 광고죠.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자전거를 많이 검색을 하면 어딘가에서 저한테 자전거에 대한 정보가 와요. 그러면 결국에는 그 정보를 얘네들이 어떻게 알고 기업들이 어떻게 알고 저한테 그 정보를 보냈을까. 내가 이거 필요한 줄 알고. 성향 분석을 계속하는 거죠. 그렇죠. 빅데이터가 필요하라는 거죠. 그럼 그 빅데이터를 누가 제공하느냐. 결국 검색 엔진 라인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 결국 이런 플랫폼 업체들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 이들의 광고 시장이 지금도 방송국이긴 하지만 광고 시장의 광고를 뺏어가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럼 주가는 어느 정도 됐었어요. 그 당시에. 지금이 한 5배 이상 오른 상황이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시가총액이 10조 10조대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50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50조가 넘죠. 그러면 100 전문가님은 5배로 되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도 지금도 이제 그걸 파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도 들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이동호 전문가 이동호 고수님은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셨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보이고 있는 이 정보 이런 것들. 뭐 가장 일상적이잖아요. 근데 지금 집안에 LED 종목 많으시죠. 조명도 다 LED예요 거의? 다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10년 전에 15년 전쯤에 그게 양산이 되면서 실제로 정부에서도 가로등을 LED로 바꾸는 사업들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로맨스라는 종목 금오정기 서울반도체 10년에 5배 얘기했지만 얘는 몇 배 갔을 것 같아요. 얼마만에? 기간이 어느 정도인가요? 1년? 1년 만에? 1, 2년. 1년 만이면 뭐 한 2, 3배? 적게 간 게 3배. 많이 간 건 5배에서 8배. 1년에? LED 회사가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될게요. 그러니까 백 대표님은 지금도 꾸준하게 가야 되는 종목들을 모아야 된다고 그러지만 짧게도 먹을 수 있는 걸 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1년 만에 팔았어야 되는 거네요. 네. 지금까지 들고 있었으면 마이너스죠. 그렇죠. 지금은 마이너스죠. 지금은 그때보다도 더 싼 가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고수께서는 그 당시에 LED에 투자했다가 1년 만에? 그런데 저는 3, 4배 정도 먹었어요. 나도 주식 만렙이 되고 싶다. 레벨업 가이들 누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만렙 박주식을 검색 후에 친구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